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모습과 맑은 피부, 바른 자세를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자연요법지의사 참가 번호 22번 양타윤입니다. 제가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에서 위너가 된다면 많은 비즈니분들께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전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참가 번호 22번 양타윤입니다.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